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제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3 위원회를 열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들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3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들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